갑자기 여기서 궁금한 게 외국인도 신고 선택이 가능한지. 외국입니다. 그거 내가 볼게요. 9년 동안 한국에서 사업한 몽골이 있는데 19년 전 몽골에서 친구 사례하고 들어왔는데 나의 이름 속에 위조 여권으로 체코를 거쳐서 들어왔습니다. 근데 이제 국내 거주 몽골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력가의 집안 아들로.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위명 여권이라고 있습니다. 위명 여권. 남근 씨 이름으로 모든 걸 받아요. 이름으로. 그렇지만 지문 같은 건 내 걸 다 찍어놔요. 중국이나 아직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전산화가 안 돼있어요. 안 돼있으면 거기서 여권을 만드는 거죠. 생산 단계에서 위조되는 걸 위명 여권이라고 그러는군요. 2010년에 외국인 신분 세탁 단속 거수가 1945명이었어요. 그런데 2015년에 신분 세탁기 국내에 왔다. 적발된 외국인만 3891명. 적발 안 된 사람도 있다. 이게 조작이 쉽나 봐요. 뭐 어렵지만. 같이 발전하는 거죠. 기술이. 보이스피싱 같은 거.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2년 12월부터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 확인하는 제도를 다시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모든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지문을 찍어야 돼요. 얼굴 확인을 해야 되고. 모르겠어요. 감사합니다.